네, 이번엔 연예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언제나 흥미롭게 얘기 풀어주시는 홍종선 대중문화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시오. 자, 먼저요. 이 저출생 시대에 이제 난임 문제를 듣고 아이 낳으려고 애쓰는 유명인들 얘기를 저희가 먼저 해보려고 하는데 프로야구 선수 출신이죠. 방송인 양준혁 씨 과거 목소리부터 얘기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엄마, 친정엄마가 이제 슬슬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뭐 병원은 갔냐,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냐. 또 야, 양서방인 집 나이가 없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본인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러지 말라 그러는데. 한 번은 보니까 그 테스트기 있잖아요. 하루에 두 번씩 막 쓰고 그래요. 그래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네, 양준혁 씨 56세 아빠가 됐다. 굉장히 임신 노력을 많이 했는데 2년 전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임신에 성공했다. 이런 얘기를 보고 오셨는데. 자, 홍 기자님이 양준혁 씨 나이가 굉장히 적잖이 있는데 꽤 우여곡절 많았던 것 같아요. 1969년생이고요. 결혼할 때 이미 53세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급했을 거예요. 근데 아내는 19살이 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내 나이로 보면 뭐 30대 중반이면 괜찮은데. 그렇죠. 본인 나이가 급했을 텐데 사실 뭐 결혼하고 1년, 2년 지나도록 소식이 없으면. 지금 박현선 씨 얘기하셨지만 계속해서 전화가 오죠. 어르신들께. 어떻게 됐니? 병원은 가니? 좋은 소식 들 수 있니? 그렇죠.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오히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행히 결혼 3년 만에 드디어 지금 임신 소식을 전했는데. 자연 임신은 아니고 아내가 오빠 우리 너무 조금 늦어지는데 시험관 하자 했는데. 이 양준혁 씨는 내가 누군데. 그리고 본인이 말하자면 굉장히 또 병원에서 검사를 해봐도 활발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다가 아니다 하고 아내 말을 들었는데 결국은 아내 말을 들어서 이렇게 내가 아빠가 됐다. 그리고 이게 병원 가서 심장 소리 듣고 이 초음파 사진 보면 드디어 이 느낌이 오거든요. 내가 아빠구나. 내가 아빠가 됐구나. 그래서 지금 아마 한 임신 18주, 19주 정도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마음고생도 많았을 겁니다. 저도 사실 시험관으로 아기 낳아서 이 마음을 정말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중간에 보면 양준혁 씨 나이가 나왔는데 아내와는 19살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내의 친정 부모님이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하고도 나이가 비슷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장인 장모와 양준혁 씨가 다 같이 1960년대 생이에요. 60년대 생. 같은 60년대 생이고. 이 장인 어른과 9살 차, 이 장모님과 7살 차 다 한 자릿수 차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와는 19살, 거의 20년. 강산이 두 번 바뀔 만큼의 차이니까 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화제를 모았는데 사실 두 사람 야구 선수와 팬으로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에는 이 박현서 씨가 고등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어떤 꼬맹이가 내 팬으로 이렇게 팬클럽에 오나 보다 했는데 은퇴할 때 은퇴식에서 제외를 했고 그때는 이미 이제 성인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결국은 이렇게 결혼까지 이어지게 된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 결국은 저는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인가 싶게 지금 또 이렇게 잘 살고 있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양주영 씨가 지금 아내분 만났을 때 잘 커졌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 어쨌든 양주영 씨 부부가 비적처럼 임신에 성공했는데 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소식도 같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임신하고 6주 차쯤에 딱 첫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험관을 해서 쌍둥이가 이제 생겨서 와 이제 늦었는데 어떻게 보면 두 아이를 한꺼번에 얻겠구나 기쁨에 젖어 있었는데 한 아이의 심장소리가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2주 뒤에 임신 8주 차쯤에 결국 한 아이를 이제 먼저 보내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해요. 말씀하셨지만 사실 시험관 아기라는 게 병원에서 주사도 맞아야 되죠. 집에 와서도 또 이 엄마 또 아빠가 도와줘서 이렇게 같이 주사도 맞아야 되죠. 힘든 일이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생긴 아기가 하나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 굉장히 큰 슬픔이었을 겁니다. 굉장히 마음 아팠을 것 같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온 것 같은데 양주영 씨 보면 이제 아들을 낳으면 자기처럼 야구선수 시키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무조건 아들 낳으면 야구선수다. 그 아이는 뭐 태어나자마자부터 야구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엄마도 내가 꼭 양준학이라는 사람을 남편으로 만나서가 아니라 야구 팬이었을 때부터 나도 좀 아들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야구를 워낙 야구를 좋아했다. 그런데 아들 낳으면 야구선수 딸라면 나처럼 재즈. 그러니까 엄마가 실용음악 전공하고 재즈 갔었는데 나처럼 재즈 시키겠다. 음악 시키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성별을 몰라서 그랬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 아이가 기영아일까 이런 걸로 DNA 검사하고 하잖아요. 다 하게 되면 걱정이 많아서요. 그렇죠. 하게 되죠. 그때 그리고 병원에서 권유하고 그때 이제 성별을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의사가 뭐가 보입니다 이러니까 아들인가 했나 봐요. 그런데 딸이라 그래요. 그런데 왜 아들인가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염색체 검사했을 때 Y 염색체가 보인다. 그런데 이제 그 두 아이 중에 어떻게 보면 먼저 간 아이가 아들이었던 건 아닌가. 이것도 추측입니다만 이제 Y 염색체가 있었어서 그런 기대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딸 좋죠. 그 이 제 주변에서도 저한테 딸 없이 어떡할 거냐. 저도 딸입니다. 딸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저는 아들이라고 딸을 가진 엄마들이 저를 굉장히 안타까워하거든요. 요즘 정말 딸이 좋기도 당연히 좋기도 하겠지만 사실 이렇게 힘들게 얻은 아이 성별에 상관없이 다 너무너무너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반가운 게 아들을 낳으면 박현선 씨 엄마가 키우고 딸을 낳으면 양준혁 씨가 키우기로 했대요. 양준혁 씨가 이제 양식업, 광어 양식업 하는데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면 좀 본인이 시간을 좀 낼 수 있잖아요. 딸 육아에 정말 약속처럼 그 딸 바보 모습 제대로 보여주시기를 응원합니다. 무사히 낳아서 좀 행복한 가정 더 꾸리길 저희가 한번 응원하겠고요. 양준혁 씨도 그렇지만 이번에 시험관에 도전했던 부부들 꽤 많은데 같은 50대입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 부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주사도 이제 맞고 이제 집에 가서 자가주사를 계속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시험관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동지애가 느껴지네요. 다 이렇게 힘들게 하시겠구나. 동지애가 느껴지네요. 저도 동지애가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느껴지는데 이 부부도 임신 성공했습니다. 박수홍 씨 같은 경우는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해왔었어요. 1970년생 54세예요. 아내가 23살 어리긴 하지만 본인 나이 있어서 사실 걱정도 했을 건데 그거보다 박수홍 씨가 사실 가족과 좋지 않은 일을 겪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30kg 빠지고 영양실조 상태고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양준혁 씨하고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실제로 본인 얘기입니다. 검사를 했는데 정자가 전혀 활동성이 적어서 자연 임신은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됐는데 이 시험관 시술 과정이 너무 엄마 아빠 힘들지만 특히 여자분이 힘들다 보니까 박수홍 씨 입장에서는 이것도 또 내 잘못 때문에 아내가 시험관을 해야 되나 안 그래도 어려울 때 만나서 늘 내 곁을 지켜주고 내 편이었는데 이것까지 또 나 때문에 고생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보면 아주 뭐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한데 그 손발 많이 주물러주고 아내를 위해서 요리도 해주고 너무너무 좋은 예비 아빠더라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이들만의 행복이 아니라 이들이 성공함으로써 난인 부부들한테 굉장히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굉장히 희망이 되죠. 단순히 50대 아빠가 됐다, 40대 엄마가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나이 상관없이 한쪽에서는 나는 출산하기 싫어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분들은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일을 겪었는데 이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런 희망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실제로 황보라 씨도 40대 출산을 지난 5월 23일에 했는데 아들 오보기를 낳았죠. 그런데 황보라 씨는 제가 인터뷰를 해서도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현모양처가 꿈이었던 배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남자친구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잘 되기를 기다리고 본인도 배우로서 자리 잡기를 기다리다가 나이가 40이 넘은 거죠. 그런데 이게 AMH 수치라고 하죠. 항물란성 호르몬. 어떻게 보면 여자뿐 아니라 여자의 난소 나이뿐 아니라 남자의 고한의 나이를 알 수 있는 호르몬 나이인데 이게 낮아서 자연 임신이 힘들었는데 사실 4번을 실패했어요. 그리고 5번째에 드디어 됐고. 그런데 황보라 씨의 좋은 점은 이걸 그냥 저 힘들었어요. 끝이 아니라 정말 누가 이거 공유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저 할게요. 이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난임 부부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또 네레이션으로 네레이터로 나서서 그 어떤 본인의 감정, 사연, 경험을 담아서 그런 걸 네레이션을 읽어내려가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고 진심이었겠네요. 진심이었겠죠. 지금 이제 사실은 출산하고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어디서든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하면 황보라 씨가 또 달려가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 또 갖다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커풀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 세커풀도 굉장히 축하드리고요.